네트워크 보안 산업은 특히 신뢰가 생명인 분야인데요. 각종 공시와 투자 설명회를 통해 꾸준히 투자자와 소통하고 약속을 꼭 지켜내 호평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 윈스.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매년 영업 실적 전망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전망치를 달성했거나 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에 미달될 것 같았던 두 해에는 빠르게 정정 공시를 내서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율래를 쌓은 윈스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우수법인에 선정됐습니다. 공시한 내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에 침입 방지 시스템 IPS 40기가급 신제품을 공급해 재도약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앞서 윈스는 지난 2011년말부터 2013년 사이 엔티티 도코모에 약 300억 원 규모 IPS를 공급했는데 그 교체 주기가 도래한 경쟁 입찰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작년 4분기, 올 1분기에 이미 100대 이상을 공급을 했고 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추가로 200대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100기가급 IPS를 2021년부터 매출로 일으키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윈스가 내놓은 올해의 실적 전망치는 매출 900억, 영업이익 150억 원. 지난해 실적보다 각각 27.5%, 37.6% 높은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쉽지 않은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윈스는 제품 고급화 전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저희들은 로엔드 시장보다는 하이엔드 시장,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현금 배당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가 배당률은 2.92%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실적은 기본, 안정적인 배당과 투자자 소통, 그리고 약속 이행까지. 윈스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